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브레이킹뉴스의 김은석입니다 오늘 브레이킹뉴스를 간만에 키게 된 얘기는 굉장히 센스티브한 얘기와 저희의 앞으로 소식까지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킹뉴스를 키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프고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건의 발달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리액션으로 릴라스X와 나스가 함께한 로데오라는 리액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바로 이 가발을 쓰고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리액션을 했었는데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던 와중에 이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가발은 너무 아니다 너 이 가발 좀 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댓글을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저도 너무 놀랬어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어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하던 와중에 그래도 이 얘기를 꼭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일단은 이 가발을 처음 사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할로윈데이 때 좀 재밌게 항상 분장을 하면서 리액션을 하는 약간 전통 아닌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장을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밤로스 아저씨 이제 미술하면서 참 쉽죠? 이렇게 하는 이제 밤로스 아저씨의 분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 가발을 샀는데 그때 이 가발을 쓰고 하니까 많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너무 재밌다 이 가발 되게 잘 어울린다 이래서 저는 속으로 어 잘 샀다 이거 이제 간혹가다 쓰면서 리액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간혹가다 브레이킹 뉴스 때도 쓰고 리액션 때도 쓰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도 쓰고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아 이번에 이제 리액션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 가발을 좀 정리 안 하고 쓴 점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던 중 이제 레이시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의도보다는 이제 느낀 당사자에 대한 피해로써 레이시즘이 확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가지 변명보다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인종들이 포함된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마음에 손을 얹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 월럽하고 그 사람 개개인마다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부분을 정말 생각하고 다 리스펙 한다는 거 그 점 하나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수도 저지른다는 거 항상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끝나기 전에 정말 정중하게 사과 한번 드릴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좀 무겁다면 무겁고 어떻게 센스티브하든 센스티브한 첫 번째 소식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니야 잠깐만 두 번째 소식 하기 전에 조금만 하이파우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저희가 4개월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을 멈췄었어요 그거는 바로 유튜브 이 개... 저희의 앞날을 살짝 막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할 때 저희 채널은 음악을 기반으로 한 채널이니까 여러분들과 음악을 들어야겠다 해서 약간 감상실 같은 음악 감상실 같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열었었는데 와우 유튜브 거의 완전 폴리스예요 그냥 노래 틀자마자 바로 잡아버려 근데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밀어붙였었는데 와 이번에는 그냥 4개월 동안 라이브를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했지만 그래 4개월을 우리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두 달 뒤에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 진행하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분명히 좋아해 주는 구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또 걸려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딱 끊기면은 또 맥빠지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라이브 때 이런 컨텐츠를 쓰면 재밌겠다 하는 모습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코멘트를 추합해가지고 저희가 멋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주 2회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코멘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디오로 올리면 원래 오디오로 올리면은 노래가 이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시연에 이번 앨범이 나왔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여러분들 지금 미리 보기 와가지고 어? CM이 이상한 사람인가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약간의 얹혀가지고 우리 노래 홍보까지 완전 일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앨범이 나왔는데 저희는 딱 두 곡 정도를 이제 오디오로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모든 음원 사이트에도 지금 션의 노래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당장 어? 클릭 클릭 하세요 저는 진짜로 제 헬스 요즘 헬창 하고 있거든요 헬창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션의 노래 들으면서 딱 헬스 하니까 진짜 근성장이 우와 씨 막 가슴이 막 어? 응? A컵에서 D컵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노래는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운동할 때도 좋으니까 꼭 챙겨서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 노래 중에 바로 The Cool Boy From The Far East 바로 이 노래 굉장히 제목이 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쿨보이라고 불러요 바로 쿨보이인 션의 뮤직비디오가 나올 거니까 그거 기대해 주세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외국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거 느낄 거고 한국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정겨우면서도 웃음을 장아낼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기획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순서 저희가 6월에 바로 캘리포니아로 떠난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저희가 왜 캘리포니아냐? 저희 구독자가 아직도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구독자분들은 정말 시간만 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달려가서 만나 뵙고 싶고 하지만 이 기회에 외국 구독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재미있게 컨텐츠를 찍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캘리포니아로 떠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이로그 작업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가서도 브이로그 엄청 찍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이슈예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게 저희도 심각성을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찾아보던 중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라이브도 막혀서 사실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경유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항을 남자라면 그냥 돈 해가지고 직항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과정부터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과정까지 브이로그로 담을 거니까 브이로그 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이번에 브이로그는 진짜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저희가 이제 미국 생존기 이 에피소드들이 나오니까 그때 스테이 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겁다 무겁고 재밌고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린 브레이킹 뉴스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혼자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질타 혹은 비난까지도 달게 받을 테니까 많은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이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아갈 생각이니까 그때까지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브레이킹 뉴스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더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